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많이 어지럽고 혼미한 그리고 답은 정해져 있는 남미세 뭐 그런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전투력이 오지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무편집이에요. 제목 애 둘 딸린 돌신과 동거중이고 우리는 맨날 하는데요. 자기는 꽁꽁 묶었으니까 임신을 하면 쫓아내겠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원제 임신하면 쫓아낸다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가 화력이 좋대서 조금 주제에 어긋나지만 결시친에 적어봅니다. 내년 가을쯤에 결혼하기로 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결혼을 한다면 저는 초혼이고 남친은 재혼 자식 두명이 있고 전체가 키우는 중이에요. 뭐 남친은 정관수술 묶는게 아니고 잘났어요. 그걸 한 상태이고 서로 관계를 많이 가지는 편입니다. 제목이 제가 틀렸네요. 잘났답니다. 자신은 정관수술로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몸이라며 뭐 콘돔도 그렇고 기타 다른 피임은 절대 안하고요. 그냥 그냥 해요 그냥. 그래서 최소 하루 한 번 많을 때는 한 대여섯 번도 하는데 제가요 이번에 생리가 워낙 늦다 보니까 정말 혹시라도 만약에 임신이 되면 어쩔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지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을 하면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임신을 했다. 그럼 자기 자식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바람이라고 하면서요. 아니 세상에 100%인 수술이 어디 있고 길을 가다 벼랑 맞을 확률이라 해도 어? 그 정관이 재개통되는 상황도 있다.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러면서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잘났다고. 참고로 남친은 해당 의료적 지식은 전혀 없으며 상경계열입니다. 저 또한 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은 없지만 재개통이 되어 임신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매우 드물게 있다는 전문의의 지식인 답변을 보여주었는데도 그래도 제가 임신하면 쫓아낸다. 너 임신해봐 쫓아내버릴 거야. 그건 내 새끼 아니야. 이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랑 남친은 프리랜서로 거의 24시간 붙어있는 상황이고 절대 물리적으로 바람을 필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거 이거를 저는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만약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고 즉 임신을 했고 친절 확인을 했는데 만약 네 애가 맞다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나한테 소송을 걸어 그럼 애는 내가 키울게 기가 막혀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야 극히 드물다는 건 알고 있지만 말도 말이지 저런 말을 들으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요. 관계를 가지는 것도 싫어가지고 네가 정말로 무정자인지 아닌지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서 못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러니까 하기 싫어? 그럼 그냥 헤어져. 너 나가. 이래요. 심지어 지금 당장 검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검사를 하고 나를 의심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래요. 왜 나부터 의심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러니까 네가 평소 행시를 똑바로 했어야지 이런 대답을 해요. 기가 찹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남친이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남사친들 연락처가 있고 연락 주고 받는 게 싫다 해가지고 폰 번호도 바꿨고요. 뭐 술집 여자 같다면서 입지 말라는 새옷 같은 것도 안 입고 전부 다 반품하고 다 맞춰줬어요. 저한테 당연히 단 한 번도 바람핀 적 없고요. 오히려 자기가 전 여친 전 부인도 아니야 전 여친한테 몰라 연락할 때가 걸려 그거 걸려가지고 사과한 적이 있고요. 또 제가 용서하고 만나 준 거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은 다 옳고 제가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그런 의견이 궁금해요. 말 좀 해줘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제가 봤을 때 두 사람은 그냥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저런 남자가 재혼에 실패해가지고 멀쩡한 척 연기를 하며 또 다른 여자를 속일 걸 생각하면 진짜 소름이 끼치거든. 그러니까 꼭 쓴이가 다 맞춰주고 아울러 내년에 결혼도 반드시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지금 이런 그지 같은 상황에서 옳고 틀린 걸 따지고 있는 당신의 지능이 너무 충격이야 정말 네 됐으니 남자는 이혼한 지 5년 됐고 저랑 알게 된 건 올해 초였어요. 외도 같은 거랑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외도료 드립은 자제해 주시길 댓글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뭔가 지워졌나 봅니다. 분명히 여기 달린 댓글이거든요. 썸 탈 때 지가 먼저 돌신긴 걸 밝히길래 이혼한 게 맞는지 서류부터 문자로 보내라고 했고 확인했어요. 이혼 사유는 판결문을 보니까 외도는 아니었고요. 2번 아니 올해 초에 알았는데 벌써 동거를 해? 참 대단하구만 혹시 뭐 남미세 그런 건가? 2번 굳이 의견을 물으니 내가 한마디 하자면 네 위치는 네 스스로가 만드는 거야. 아니 애가 둘이나 있는 이혼 남한테 그따위 소리나 듣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좋은 걸 올리는 네 스스로를 네가 생각해보라고. 뭐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면 계속 그러고 사는 거고. 쓰니 그러게 네 말이 맞다. 3번 내년 가을에 결혼을 한다고? 확실해요. 그냥 니미 어? 좀 그거 안 해주면 다른 여자 금방 찾아 가버릴 것 같은데 말이지. 네 됐으니 한 달 정도 헤어졌다가 결혼하자면서 붙잡길래 다시 들어온 건데요. 이거 공수표일까요? 제 친구들한테는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며 소개해주고 트러블 나도 무조건 제 편 들어줬는데 뭐야 결국 이게 다 연기인 건가요? 네 됐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재산만큼은 자기 애들 앞으로 다 돌린 뒤에 할까요? 어? 니 거 없어! 4번 니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개소리도 모자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중인데 얼른 도망을 가야지 이걸 고민하고 있네? 남자 이혼 사유가 눈에 보이도 흔한데 왜 그런 오물통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나요? 얼른 나오세요. 아니 부모님도 없어요? 부모님이 애지중지 키운 딸내미가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일단 꼭녀 취급받고 사는 거 알면 통곡들 하시겠네. 네 됐으니? 제가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렇다고 따로 도움받을 것도 없고요. 제가 돈을 모아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뭐 부모님이랑은 의절을 한 상태고요. 일단 관계는 거부하거나 피임약을 먹으면서 제 스스로를 보호하다가 나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5번 뭐 이런 취급을 받고도 그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쫓겨나겠죠. 지금도 봐봐요. 너는 원래 아무 남자랑 자고 다닐 여자다. 이러면서 누명을 씌우고 있는데 아니 임신이 대수야? 임신이 아니라 해도 나중에 쓴이가 귀찮아지면 아무 재나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낼 겁니다. 네 됐으니? 가장 공감이 가는 댓글이네요. 쎄한 느낌이 드는 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감사합니다. 6번 이런 미친 소리를 듣고도 제 발로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수준도 알만하네. 님은 그 남자한테 쫓겨놔도 싸요. 네 됐으니? 저기요. 다른 댓글이랑 대댓글 좀 보고 말씀하시죠.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꼭 나갈 겁니다. 7번 제정신이 아니구만. 애가 둘이나 딸린 이혼 남한테 이딴 취급을 받는데도 상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네. 임신을 하고 말고는 그 다음 일이고 일단 네가 거기서 어떤 존재인지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순서잖아. 대댓글 참 대단한 커플이구만. 매일매일 하루에 대여섯 번 거기에 단단히 미친 것 같아. 대댓글 아니 그만큼 이 남자랑 좌중하니까 정관수술이 혹시 잘못된 거면 충분히 임신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횟수를 적은 거죠. 하루 한 번이야. 대여섯 번은 최고 기록이고 매일 저렇게 하면 사람이 죽지. 8번 최소 하루 한 번 많을 땐 대여섯 번이라는 대목에서 뭔가 그 남자의 능력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 남자의 능력을 고려해보세요. 대댓글 야 씨 안 그래도 기분 그지 같은데 너 참 재밌게 비꼰다 사람을. 9번 야 누군가 했더니 바로 이런 애들이 애 딸린 이혼남이랑 결혼을 하는 거구나. 너무 멍청하다 진짜. 꿀꿀꿀 대댓글 대신 돈은 많아. 돈보고 하는 거지. 돈도 없으면 내가 하겠냐. 10번 님이 얼마나 우습고 하찮으면 그런 소리를 할까요. 왜요. 남자애 환장해가지고 남의 애만 키울 그럴 팔자인가요.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애를 일부러라도 낳을 것 같은데 님이랑 이세를 낳기 싫다는 건 그냥 욕정 풀어줄 인간 그리고 집안일을 대신할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됐으니. 남자의 자식들은 전체가 키우고 있고요. 아니 그걸 제가 왜 키워요. 저 또한 또 자식들은 안 호납니다. 저랑 애를 낳기 싫다는 게 아니라 정관수술 복원 전에 만약 아이가 생기면 자기 아이가 절대 아니라고 의심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싸운 거예요. 내년에 결혼한 뒤에 아이를 원하면 정관 복원하겠다 했고 저는 제 아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거절했다고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잠시 후 2부에서 진짜 오렌지 날 완전 싸움 터집니다. 그럼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